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레이너메이처 큐스템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가워요 39번 문제 제가 장담합니다 호언장담하는데 출제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알겠죠? 39번 문제는 출제됩니다 만약에 우리 내기합시다 출제가 여러분 학교에서 내신 문제로 요게 시험 범위인데 출제가 안됐다 제가 아메리카노 살게요 출제 됐어 그럼 나한테 아메리카노 사서 와 알겠지? 지금 이걸 듣는 사람은 전부 이 게임에 참여한 거야 알았죠? 이 친구는 원래가 문장을 집어넣는 문제야 알겠지? 근데 선생님 생각엔 그 기본 유형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문장 넣기로 나올 수도 있고 순서 세 등분 나눠서 문장의 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어 알겠죠? 그리고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요약도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큰 틀을 잘 이해하면서 흐름까지 봐줘야 돼 알겠지? 따라올 수 있겠지? 보자 Gender research shows a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conflict styles 천천히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 젠더라는 표현을 요즘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쵸? 젠더 이게 성이에요 성 남성 여성 그래서 성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성별 남성 대 여성 이렇게 성별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자 성별 연구는 주어겠죠? shows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complex는 복잡한이라는 뜻이지 복잡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복잡하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 도인은 뭐뭐 사이에라는 말이죠? Gender 성과여 conflict style 갈등 양상이야 즉 남성 여성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치? 그런 스타일 그런 양상에 있어서 스타일이 되게 복잡하구나 되게 단순하진 않고 옛날에는 단순하게 생각하잖아 남자는 좀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여자는 좀 순종적이고 그죠? 남의 말을 잘 따르고 조화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게 복잡하다는 거야 그치? 좋았어 한번 가볼게 Some research suggest 어떤 연구는요 몇몇 연구는요 suggest 이렇게 제시하기도 해요 시사하기도 해요 어떤 점을 보여주냐면 이런 점을 여러분 동사 뒤에 접속사 that이 나왔어요 동사 뒤에 that 나오면 그냥 접속사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 편하게 연구는 이렇게 제시하는 거야 뭐라고? women from western culture 서구 문화죠? 서양 문화라고 하셔도 돼요 western culture에서 온 여성들, women들이요 tent,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야 경향이 있다라는 거 뭐야 경향, 경향의 경자가 무슨 경자야? 이 비탈길, 경사면의 경자잖아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 안 되지 보통 어떻게 돼? 일로 미끄러지려고 하지? 그치? 그래서 특정한 방향으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라는 걸 범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니까 이 연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서양의 여자들은 보통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야 more caring, 케어가 보살펴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남을 보살피는 잘 돌보고 보살피고 자애로운 거지 그치?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야 누구보다 남자보다 그치? 자기 자녀나 아니면 조카나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혹은 부모에게 이렇게 돌봐주려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연구가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사고하고 좀 비슷하잖아 그치? 아까로 보면 복잡하다 그랬는데 비슷하잖아 그럼 선생님 무슨 생각을 할까? 그치? 이거는 좀 이따가 반박될 거야 알겠어? 이런 연구가 있는 건 맞지만 좀 이따가 이건 반박돼 보자 다음 문장 볼게 This tendency, 이러한 경향, 잠깐만 This라는 얘기 했으니까 조심해야 돼 어떤 경향이야? 서구 여성들이 남성보다 조금 이렇게 돌보려는 경향이 있는 거야 그치?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해? 이런 게 순서 찾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말 알겠지? 이런 경향이 result from 이거 잘 봐야 된다 야 from은 뭐뭐로부터잖아 원래 result는 결과 혹은 결과로 생기다라는 말이야 그치? 그래서 result랑 from이랑 이렇게 합치면 뭐뭐로부터 생겨나다 그쵸? 뭐뭐로부터 발생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거 조심해야 돼 result from인지 result in인지 구별하는 건 잘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 보자 이런 경향이 result from 어디에서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소셜라이제이션 프로세스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 프로세스 과정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소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야? 사회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수업 듣는 것도 사회화야 어린아이가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걸 배우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사회화라고 그래 이걸 가장 먼저 해주는 게 가족이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해주고 나 같은 학원 선생님들이 해주는 거지 그치? 맞아요? 사회화라고 그래 그래서 사회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즉 자라면서 저절로 생긴 겁니다 라고 하고요 이 사회화 과정을 꾸미는데 여기서 봐봐요 인 위치로 꾸미는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려워하지 마세요 선생님하고 어떻게? 무식하게 하자 무식하게 인은 어디에서죠? 그치? 그리고 관계대명사 위치는 내가 지금 대명사 대명사라고 불렀지 그치?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야? 사회화 과정이죠? 앞에 말하는 그럼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짬뽕하시면 되죠 합치기 하면 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에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누구랑 바꿔도 되냐면 그 과정에서니까 어떤 장소나 상황을 나타내는 바니까 심지어 WHERE이라는 관계 부사로 바꿔도 되는데 여기까지 어려운 친구도 있을 거야 왜 갑자기 외월로 바꿔요? 이렇게 어려운 친구도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괜찮아 알겠지? 보자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인지 수식하는 거야 전체가 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얘가 꾸미는 거야 다시 갑니다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여성이 서구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이렇게 caring 돌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 이게 생긴데 사회화 과정에서 그런데 사회화 과정에서 말이야 women 여성들이요 are encouraged 잠깐만 encouraged라는 말도 좀 알아야 돼 누구에게 뭔가를 권장하다 인데 잠깐만 이거 이렇게 지우자 왜 지워? 비동사랑 같이 썼어 비동사도 있고 동사에 이디를 붙여놨어 그러니까 하다가 아니라 권장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무슨 태라고? 명태 동태 아니야 수동태야 그지? 이제 재미없지 미안하다 그래도 한 번은 웃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의상 그지? 바방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권장받아요 권유받아요 뭐 하도록? to care for 돌보도록 누구를 돌보도록? 그들의 가족을 돌보도록 그러니까 엄마가 어릴 때부터 딸한텐 그러는 거야 딸한텐 네가 동생들 챙겨야지 이렇게 딸한테 야 네가 밥상 치워야지 이렇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빨래도 네가 좀 개야지 여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이거는 그죠? 남자애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남성들은요 encouraged 똑같죠? 권장받아요 뭐 하도록 successful 너 성공해야 돼 어디서 경쟁적 competitive 이거 폐만 세게 읽으면 된다 발음 안 어려워 com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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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경쟁적인 work environment 노동 환경에서 즉 너 나가서 돈 잘 벌어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얘는 뭘 설명해 준 거야 왜 여자는 좀 자애로 남을 돌보는 성격을 가졌을까 사회화 과정에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야 너 여기까지 그러면 정리할 수 있겠어? 정리됐어 일단 정리해야 돼 어법도 정리하고 내용도 잘 정리해야 돼 할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이 뒤에서부터는 방향이 좀 바뀌어 왜? 아까 복잡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어릴 때부터 사회화 과정에서 엄마가 시켰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야 뒤에 잘 봐야 돼 방향 전환되는 거 그래야지 순서 문제 안 틀리는 거야 봐봐 그러나라는 말 있잖아 네모 쳐 네모 쳐봐 지금 그러나에다가 쳤니? 하지만 그러나 however 그렇지만 뿅 이렇게 그렇지만 we live in a society 우리 이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회냐면 잘 봐라 또 명사 나온 다음에 WH로 시작하는 말이 나왔지 그러면 너 또 어떻게 해야 돼? 배운대로 해 묶어 예쁘게 묶어봐 어디까지? 보통은 끝까지 묶죠 어떤 사회냐면 이거 아까 내가 어떻게 바꿨지? in which 라는 말을 선생님이 where로 바꿨지 그제? 맞니?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in 어디에서 which가 가르치는 말은 뭐야? a society 그 사회야 그쵸?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아요 where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말이죠 이거 in which로 쓰면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말이죠 똑같아 근데 그 사회에서는 말이죠 성의 역할이 그리고 주어가 좀 길다 성의 바운더리는 뭐라 그래? 우리 경계죠 경계 넌 남자니까 여기까지야 너 여자니까 넌 딱 여기까지만 해야 돼 나는 그 역할과 경계가 있잖아 어때요? 우리 복잡한 사회니까 are not as는 그렇게 그처럼 이런 뜻이죠 strict 엄격한 as 뭐처럼? in prior generation prior라는 말은 예전 앞선이라는 말이고 generation 세대 무슨 세대? 엄마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나 엄마가 살던 세대처럼 엄격해 엄격하지 않아 야 요거 잘 봐야지 엄격하지 않단 말이야 그치? 우리 옛날에 어땠냐면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이 나 뭐 먹고 싶었고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키친에 들어가면 우리 엄마나 우리 형수님들이나 아니면 고모나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너 뭔가가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겁을 많이 먹었던 겁을 집어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 그러니까 그때는 성 역할과 경계가 확실했던 거야 남자는 부엌에 얼씬도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아요? 성 역할과 그 경계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은 사회야 에즈 뭐만큼 모처럼 엄격하지 않아 예전 세대에서만큼 엄격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어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이 앞문장 다 까는 거야 지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회화가 돼서 여자는 좀 더 자애롭고 남자는 좀 더 적극적이다 그거 아니라고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지금은 다음 문장 보장 확 바뀌었지 이 문장에서 그래 선생님은 이 문장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고 봐 보자 There is 있다 뭐가 존재해 Significant 중요한 요단어 네모 별표 별표 한번 4개 가볼까? 짝수보다 홀수가 좋죠 5개 한번 가보자 Variability V-A-R-Y Very는 다르다 서로 다르다가 very예요 요거에 명사형 중에 하나가 V-A-R-Y-O-B-I-T-Y지 얘들아 Ability가 능력 아니야? 그럼 V-A-R-Y-O-B-I-T-Y는 서로 달라질 수 있는 능력 시시때때로 달라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가능하다 변화가 그런 성질이라 그래서 가변성이라 그래 가변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말이 어렵죠? 변할 수 있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V-A-R-Y-O-B-I-T-Y 무식하게 말하면 차이죠 차이 쉽게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중요한 V-A-R-Y-O-B-I-T-Y 가변성 변화 가능성 혹은 차이가 존재한다고요 어디에 있어서? Asser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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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rt는 주장하다는데 Assertiveness는 선생님 의역할게요 적극성이라고 혹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믿는 거야 근데 조금 국어로 정확한 게 없어요 내가 적극성이라고 할게 적극성의 Variability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Cooperation 협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요 Among 누구 사이에? 여성과 여성들 사이에 As well as Among men 남성들 사이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야 너네 남자는 그러면 다 적극적이야? 그리고 지 밖에 몰라? 여자는 다 협력적이고 조화를 중시해? 그렇지 않아 개인 간에 뭐가 있다? 가변성 혹은 차이성이라고 할까? 차이성? 개별 간의 차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자도 여자도 세상에 있는 여자를 모두 데리고 왔어 연구를 했어 뭐에 따라서? 얘 얼마나 자애로운지 그러니까 어떤 여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맞아 수녀님처럼 정말 자애로운 사람도 있는 거야 보통은 이 중간에 머물러 있을 거고 사람마다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편차가 있다 가변적이다 이 얘기란 날이야 되겠니 안 되겠니? 되겠죠 야 이게 이 전체를 꿰뚫는 핵심 단어야 배리어빌리티라는 단어 철자 외워 열 번 쓰고 기억하셔요 알겠죠? 이 문장 특히나 이 단어 배리어빌리티라는 단어 알겠지? 그러니까 사회화가 돼서 남자는 보통 이렇다 여자는 보통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남자 사이에서도 엄청 차이가 있어 여자 사이에서 엄청 차이가 있어 네 주변 친구를 봐 어떤 애는 여학생인데 여성스럽지 않은 애도 있어요 남학생인데 전통적 관념에서 남성적이지 않네 이런 애도 있잖아 그쵸? 개인별로 차이가 다양하단 말이야 그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남자는 보통 이래 여자는 보통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리석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 핵심이야 그치? 가보자 봅니다 여서부터 안 어려워 얘들아 똑같은 얘기야 얼도우는 여러분 접속사로서 해석 어떻게 해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지 그치? 기억나지? 도우가 들어가면 보통 이렇게 해석하면 돼 비록 컨플릭 레졸루션 갈등이라는 말이고요 레졸루션 해결 이란 말이에요 엑스퍼 전문가 맞죠 전문가 엑스퍼 비록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should be 반드시 able to 할 수 있어야겠죠 뭐를 레코나이즈 인식하다 알다 그죠 잘 알다 인식 인정하다 문화적 그리고 성적 차이를 즉 문화마다 사람은 달라요 남성 여성마다 사람의 성격 차이가 있어요 라는 거 이거를 알아야 겠지만 잘 봐 뭐뭐 하지만 이 얘기가 중요한 거야 잘 봐 나는 배고프지만 금식하겠다 뭐가 중요한 거지 배고픈 게 중요한가 금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알겠지 이 내용 열심히 읽었지만 이 내용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여기가 아직 안 읽은 게 다시 한번 갑니다 갈등 해결 전문가는 반드시 알긴 알아야겠죠 아 문화적으로 사람은 차이가 있지 이문화 이문화 사람 차이가 있지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지 알긴 알아야 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they should also be aware 그들은 또한 aware 얘랑 누구랑 같은 날이야 앞에 있는 레코나이즈랑 같은 날이야 그치 그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뭐에 대해서 within group 하면 집단내 똑같은 여자 똑같은 한국 사람 똑같은 동아시아 문화 있는 사람들 그 집단내 variation 차이 아까는 variability라고 했고 이번에는 variation이라고 했어 그죠 variability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고 이거는 실제 차이를 가리키는 말이야 집단내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the risk of a stereotyping 스테레오 타이핑이라는 건 고정관념화야 즉 한국 사람은 다 저래 전라도 사람은 다 이래 서울놈은 다 그래 라고 묶어서 하나로 생각하는 거 이걸 스테레오 타이핑 고정관념화라고 그래 이게 왜 위험하지 설명해봐 지금 읽은 걸 바탕으로 왜 집단내에 차이가 많단 말이야 경상도 사람인데도 우리가 보통 경상도 시대 이렇게 있잖아 남자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도 나쁜 건데 아무튼 이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 강원도 애들은 보통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 강원도 사람 하면 보통 어 생활력이 좋아 그렇지 어 그렇지 창고에 가면 먹을 거 엄청 많이 쌓아놓고 맨날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 안 그런 사람도 있어 참고로 저는 먹을 걸 많이 쌓아놓는 전형적 강원도 쌀이긴 한데 아무튼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 있잖아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는 또 이거 중요해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 어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 조심해 알겠지 이건 출제된다고 이 문제 계속 가자 계속 가다 culture and gender 그리고 문화라와 이 성이라는 거 즉 어느 동네에 살고 있니 남성이니 여성이니 이게 may affect 영향을 줄 수도 있어 the way 그 방식에 어떤 방식도 묶어보자 갑자기 명사 뒤에 주어동사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이제 그냥 수식해요 여기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야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야 해석하면 사람들이 뭐하는 방식 perceive 인식 하는 방식 그리고 interpret 인식한 다음에 뭐해 아 이건 이거구나 라고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해 response 요건 같이 쓰자 two까지 그 다음에 대응하는 방식 대응 어디에 갈등에 어떤 다툼이 생겼어 다툼을 딱 보고 어 다툼이구나 아 이건 이래서 이런 다툼이 생겼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겠구나 라는 그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문화 간 성별 차이도 알아야겠지만 사람의 한 집단 내에서도 서로 간의 편차가 차이가 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계속 가요 그러나 we must be careful 우리 조심해야 돼 avoid 뭐하는 거? 피하는 거 조심해야 돼 overgeneralization 야 overgeneralization generalization은 뭐야? 과한 지나친 너무 지나친 단순화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얘 누구랑 같은 날이야? 맥락상 누구랑 같은 날이야? 앞에 누구 계신데요? 여기 고정관념화 하는 거지 얘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미리 정해두는 거 이런 건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to consider 조심해야 돼 뭐 하도록? 고려하도록 개별 차이 이게 누구야? individual difference가 누구야? 위에 있는 집단 간 variation 같은 말이잖아 그치? 좋아 되시겠어요? 봅니다 이렇게 해서 39번 마무리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누구를 기점으로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기점으로? 아 맞아요 이 친구죠 그러나 우리는 복잡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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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살고 있어서 개별 간의 variability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친구는 4번, 5번, 6번 이상 꼭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